황글이의 TV 스마일 게이트 메가포트가 신장 모바일 리듬 게임 탭탭 디스코 바이 오투잼의 사전 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탭탭 디스코 바이 오투잼은 모바일 최초 레트로 스타일의 리듬 액션 게임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익숙한 고전적 도트 그래픽을 활용해 친숙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12월 중 현지화를 마무리하고 전 세계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탭탭 디스코 바이 오투잼의 개발사 모모는 전 세계 5천만 명이 즐긴 대표 리듬 액션 게임 오투잼을 개발한 실력 있는 개발사로 새롭게 출시될 게임에 더욱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탭탭 디스코 바이 오투잼의 사전 예약은 공식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가 유저 전원에게 이벤트 선물을 등장한다고 하니 리듬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지금 바로 사전 등록에 참여해보세요. 황글이의 TV 황글이의 TV 황글이의 TV